안녕 여러분 저희는 오늘 오창호수공원에 갈건데요 재밌겠다 다들 준비되셨나요? 네 그럼 고고! 안녕 저희는 오창호수공원에 왔는데요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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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좀 배고프지 않나요? 네 배가 고파요. 그러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이렇게 오창호수공원 피크닉을 모두 끝마쳤는데요. 여러분들 어떠셨나요? 너무 좋아요. 축복대학원분들 오창호수공원에 오셔서 치킨도 먹고 친구들이랑 피크닉도 하고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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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